퇴근입니다. 저는 지금 파주에 나와있는데요. 오늘 작업은 저번에 인테리어 리모델링지 인데 저번에 샘플사 들렸는데 샘플 자재가 잘못이 와서 그걸 뜯고 다시 해야 돼요. 솔직히 붙이는 것보다 뜯는게 더 힘든데 뜯어볼게요. 스페어 리모가 덤벼트에 사는 것 같아요. 스페어 리모가 덤벼트에 사는 것 같아요. 스페어 리모가 덤벼트에 사는 것 같아요. 1배속 2배속 2배속 3배속 1배속 1배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